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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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추워 엄청 추운데 너 왜 여기 있어 이리와 야옹 이리와 추운데 왜 여기 있어 응? 아이고 인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바르다 누워가지고 마마 주는 사람이 있어? 응? 빠빠 주는 사람이 있어 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애교가 많아가지고 인마 어떻게 살래 아우 너무 추운데 오늘? 아이고 다시만 가야되거든 에이 따뜻한데 있어 올라갔다가 엄마가 갖고 올게 아우 코가 빨갛다 너도야 좀 있다가 엄마가 갖다 줄게 기다려 그래 기다려 야옹아 야옹아 일로와 야옹아 형 일로와 뭐 먹자 아이고 추워 야옹아 야옹아 아 추워 왔어? 야옹아 야옹아 있어봐 아 아빠 줄게 야옹아 야옹아 야옹이 야옹이 이거 얼마나 되나요? 주말에 싸운다 밥 안 먹노? 밥을 먹어야지 밥 먹고 싶은게 아이가? 밥 먹어야지 밥 먹었고 밥 먹었으면 좋겄다 밥 먹었고 좋아 뭐 할까? 스마트에 또 해보고 싶어 할까? 나 소리가 없는데 여기다 여기다 해보려고 이놈의 좋아 이동 슬플게 슬플레일보 나 보고싶어 제가 여기 추운다. 추운데 왤지 살아있어. 숨을 수가 있어. 추운데 여기 왜 나와있냐고. 사전한 것과. 잠시 캔만 몰락하네. 여행. 아이사람. 여기 수 있어 죽는게 뭐라고 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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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람바라 가기 싫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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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왜 저거야 못잖아 이 추운데 누가 니 갔다 그렸나 와 추웠어 이번 곳은 모로켓몬인데 사람은 내 추운데 누가 나오겠냐 아 추워 오 캔이 날라간다 캔이 까놓은게 얼었네 추워서 여기서 밥 많이 줬는건데 여기가 사람 없어 사료를 먹어야지 이놈아 간식에 맛 들려갖고 맛있게 먹었나? 야옹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야옹 야옹 밥 먹었으니까 쉬고 있어 난 드가야겠다 춥다 사람 조심하고 그래 단장 잘하고 여기 다 치워야지 아이고 추워라 깨끗하네 추운데 누가 너한테 뭐 돌을 던지겠네 핵꽂이하러 나오겠네 아이고 추워라 잘 보내고 다음에 또 보면 밥줄게 안녕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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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었어 야옹 자였어 더 잘꺼야 야옹 추운데 여기서 자고 있어 야옹 야옹 야옹가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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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추워라 야옹 야옹 아이고 추워라 누가 안괴롭히나 간식 좀 가먹고 그랬네 내가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갔다가 간식 가먹고 어떻게 밥 먹지 왜 캔을 안 먹노 안 먹었나 야옹 생은 좋은데 안 먹노 아주 바로 먹었어 먹어봐 바로 먹었는건데 이거 나 어떡해 라고 이걸 안 먹으면 어떡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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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가을아 추워라 추워라 밥 먹었나 오늘은 애들이 안왔나 가을아 추워라 응 오늘 애들 안왔어 야옹 가을아 내가 집에 가서 밥 들고 와야겠나 사료 떨어져있나 사료 떨어져있나 아저씨가 가서 밥 들고 와야겠네 돌멩이 위험하다 이거 너한테 집을 던지는거야 이거 치워야겠다 안 보일대로 치워야겠다 야옹 이리로 와라 밥은 왜 춥노 이 돌멩이 위험해 이 돌멩이 어떻게 여기 왜 있는거야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짐 던진대 가을아 가을아 너 애들이 엄청 좋아하대 우리 밥 돌려줌이라 쟤네 밥이 없다 집에 갔다 와야되나 있어봐 있어봐라 가을아 가을이 존리는 vulnerabilities horror Write UP 야옹 밥먹었어 집배사 밥먹었어 개 cadence 밥 먹었나? 밥 먹을거야? 밥 줄까? 이름 다어리 이게? 밥 좀 줄래? 이거 풀어봐 미안하오 안 부러진다고 안 부러져? 날씨 아플까? 됐다 어? 고양이 소리가 안 연하지? 으흐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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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안 돼? 네? 냄새 나 손 씻어야 돼 나 알아요 응 구어 푸지? 땅에다가 먹게 가을이 밥 먹어 응 나 이거 안 먹어 착하네 착하네 조방에도 이렇게 줘봤는데 그래서 주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있길래 막 왔는데 아 뭐 어떻게 할까봐 으흐흐 괴롭힌 사람들도 있을걸? 그쵸? 근데 나는 요새 엄청 귀여워하대 근데 고양이 응 우리집에도 고양이가 있거든 아니? 응 우리집에도 고양이가 있었고 아 뭐야 귀여워 귀엽네 만져봐요 그러면 응 만져봤지 빨리 만져봐요 얘 안 만져봤나? 아니요 많이 만져봤죠 응 얘 맨날 만나요 어 그래? 응 허리 두려워 응 얘네들 응 응 얘는 밥 손에 주다가 물 때도 있는데 응 밥 먹다가 고양이 고양이는 안 길러봤제 네? 고양이 안 길러봤제 응 애들 착하네 근데 아저씨 옛날에 있던 동네는 비비탄총으로 고양이를 맨날 쐈거든 왜니? 왜니? 응 그런 애들도 많다 그런 애들도 많지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래 안 그래야 된대 그죠? 거리 잘 먹네 저번에는 보니까 사료 안 먹고 캣만 먹더라고 에? 캣이 간식만 먹더라고 간식만 고양이 캣이 크다 참치다 아 그거 참치캔? 아 참치캔 사람 먹는거 말고 고양이 그거가 따로 있어 맛있나? 아저씨 너 오늘 처음 맞았는데 예? 아니에요 나는 12월 말에 한번 봤는데 12월이요? 응 11월살부터 봤는데 오래됐네 3년이 지났는데 애들 너희가 착해가지고 잘 봐주니까 엄청 털도 깨끗하고 밖에 고양이 같지 않네 얘 아직 한살밖에 안살대 나이를 어떻게 알아? 저요? 응 얘가 집에서 쫓겨나는 고양이거든요 아 맞나? 주인이 여기 있지? 그래 여기 아파트 사람이지? 네 그래 그런 같더라 쫓아낸 소리 그런 같더라 뭐야 소리다 밥 잘 먹네 응 좀 덜 안 먹네 네 다시 걸게요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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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